영상편집 및 자막을 뺏기 영상편집 및 자막을 마신다 커버하러 오기 해외 드세요 드세요 if 으 으 으 예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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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떡볶이 볶음밥 치킨 치킨 매콤한 닭고뚜 계란 볶아주기 고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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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파 그리고 다음에는 오랫동안 양념을 넣어주세요 얇게 잘 씻어주세요 고춧가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테이블 고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코 디저트로만 초코 파트를 준비해봤어요. 음식은 이쪽에서부터 마카롱이 올라가 있는 수제 초코 케이크고요. 너드로프 캔디를 넣어서 만든 수제 초콜릿, 티코 아이스크림, 초코바나나, 초코 우유빈수, 허쉬초코 우유, 그리고 빠져서 몰티저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이따가 따뜻한 생크림에 한번 말아서 먹어볼거예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빨리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빨리 먹어볼게요. 두 개 한번에 달달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좋았어. 케이크에 마카롱부터 먹어볼게요. 이번엔 새콤한 생크림을 먹어볼게요. 음 조금만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생크림이 맛있네요 생크림이 맛있네 다음은 케이크 먹어볼게요 냄새가 좋아요 초코바나를 먹어볼게요 다음은 초코바나를 먹어볼게요 초코바나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맛있다 완전 잘 어울려요 초코바나를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완전 차가워요 완전 차가워요 빙수 섞는 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차가워요 조금 더 맛있어서 건강하게 잡고 있는 것이 toget preferable 재료 제가 선택한 비윽 집에 올게요 대파 크림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요 딸기 didn't 버티슈스는 이 안에 들어있는 과자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굿 굿 달달하니 진짜 맛있겠다 테이클 해골 바가지 치즈 치즈 초콜릿 안에 캔디가 들어있어서 식감이 재미있네요 너무 낮아 오늘 당섭취 끝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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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이제 살 것 같다